배우기만 해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오늘 우리가 배워볼 필수동사 영어회화의 끝판왕은 여러분, 뭐뭐 하자라고 하면 let's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가자는 let's go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let's do it 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볼 필수동사 영어회화의 끝판왕은 let's이에요 미드나 영화를 보면 let's가 아닌 let's로 원어민들이 참 다양한 표현들을 처리하는데요 그럼 let's와 let's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배우기만 해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이 let's을 우리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키우앤으로 영어 업그레이드 하세요 let's와 다른 이 let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허락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뭘 하도록 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let의 뜻은 무엇을 하게 해주다가 됩니다 let이 사용된 제일 유명한 문장 두 개를 먼저 공유하면 겨울왕국 ost 가사로 유명한 let it go와 비틀즈의 let it be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let it go의 뜻은 뭐냐 let은 무엇을 하게 해주다라는 뜻이니까 let it go는 그것을 가게 해줘 그러니까 가게 냅둬라 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다시 생각해보면 가게 내버려 두어라 해서 과거는 흘려보내라 또 되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다 잊어라 라는 뜻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미 지난 일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영어로는 let it go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잊어버려 let it go 아시겠죠 같은 맥락에서 let it be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비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let it be는 그것이 그냥 그것이게 내버려 둬라 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뭐이도록 놔두어라 즉 순리에 맡겨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살짝 감이 오시나요? 사실 지금 배운 이 let it go와 let it be가 나름 넷이 들어간 문장 중에선 제일 어려운 문장인데 이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느낌이 오기 시작하신다면 이미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공유할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이 표현들은 지금 이 두 표현들보다 훨씬 쉽거든요 자 우선 그럼 첫 번째로 상대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의를 해온다면 우리가 바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조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let me think first 라고 하는 거예요 let me think first let it go와 비교를 해보면 이 대신 그냥 사람이 들어갔죠 let me는 나를 뭐뭐하게 해줘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let me think는 내가 생각 좀 하게 해줘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먼저나 첫 번째라는 뜻에 이 first라는 단어를 추가해주면 먼저 생각 좀 하게 해줘 라는 아주 좋은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씩 듣고 따라해볼까요? 먼저 생각 좀 하게 해줘 let me think first let me think first 자 다음은 let me know 라는 표현이에요 know는 알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let me know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게 해줘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제가 알게 해주세요에서 조금 응용되면 제게 알려주세요 라는 뜻까지 가능해지는 건데 이 문장은 뒤에 if라는 연결고를 또 사용해주면 정말 좋은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능해져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가능해지는지 지금부터 바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한 번 더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if you need anything은 네가 만약 뭐가 필요하다면 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이라고 하면 상대에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죠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자 이렇게 if 다음에 간단한 문장만 사용해줘도 우리가 훌륭한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좋은 예문들을 또 살펴보면 let me know if you can come 이라고 하면 네가 만약 올 수 없으면 내게 알려줘 라는 문장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let me know if you're interested 한 번 더요 let me know if you're interested 시라고 하면 네가 만약 관심이 있으면 내게 알려줘 라는 문장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문장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문장 모두 if 다음에 you need anything you cannot come you are interested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문장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let me know만 알면 생각보다 쉽게 다양한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신 후에 내가 아는 문장들을 사용해서 또 어떤 문장들이 가능해지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확히는 이 let을 사역동사라고 하지만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써먹기 위해서는 그냥 이 let이 동사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사역동사라는 이 어려운 표현을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let이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몇 문장만 더 만들어 보면 여러분의 감이 완벽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I will go는 갈 거다고 I will miss는 만날 거다죠 그래서 똑같이 이 동사 자리에 let을 대신 넣어주면 I will let이 되면서 무엇을 하게 해줄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I will let you know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자면 I will 다음에 우리가 동사가 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let, 누구, 동사 라는 이 세 단어가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let you know 라는 하나의 동사는 너에게 알려주다 라는 뜻의 동사니까 I will let you know 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또 살짝 응용해서 let her know 라는 표현을 사용해주면 그녀에게 알려주다 라는 하나의 동사니까 I will let her know 내가 그녀에게 알려줄게 라는 표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일이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나중에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I will let you know 라고 하면 된다 한번 더요 I will let you know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응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배운 걸 토대로 만들어 보실 문장은 내가 브라이언에게 알려줄게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들을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되는지 생각하고 답을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정답이 뭐죠? 그렇죠 I will let Brian know 자 한번 더요 I will let Brian know 좋아요 그럼 한번 더 응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는 상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can을 사용해서 can you let me know 나 can you let Brian know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제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can you let me know? can you let me know? 멈춰 놓으시고 문장들을 보시면 돼요 이 문장들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기초 문장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다만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let 누구 동사까지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본다 자 그래서 I will 다음엔 뭐가 오면 된다? let 누구 동사라는 하나의 동사가 오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응용해서 can you 다음에도 똑같이 let 누구 동사라는 동사만 와준 문장이 완성된다 자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또 아는 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들이 가능해지는지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배운 문장들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듣고 따라해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 will let you know 내가 브라이언한테 알려줄게 I'll let Brian know I will let Brian know 나한테 알려줄 수 있니? Can you let me know? Can you let me know? 브라이언에게 알려줄 수 있어? Can you let Brian know? Can you let Brian know?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let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let은 뭐뭐하게 해주다 라는 뜻이지만 상대와 내가 친한 사이거나 또 내가 그래도 되는 위치나 상황에 있다면 내가 좀 뭐뭐를 해볼게 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et me think first는 원래 내가 먼저 생각 좀 하게 해줘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먼저 생각 좀 해볼게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같은 의미에서 let's도 풀어서 쓰면 let us 가 되는 거고 원래는 us 가 우리고 let은 뭐뭐하게 해주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 뭐뭐하게 해줘 라는 뜻이 되는 거지만 이게 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뭐하자 라는 뜻도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let's 가 뭐뭐하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까지만 알면 이제 영화나 미드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이 let의 문장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하는 동사 이 let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걸 알고 모르고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상대방이 반대로 말할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폭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영어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영상인 만큼 오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영어엔 키위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